머크는 1668년 독일 담스타트의 작은 천사와 약국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헬스케어, 라이프사이언스 및 일렉트로닉스 분야를 이끄는 역동적인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기업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머크는 3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 화학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머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하고 가장 어려운 질병들을 치료할 독창적인 방법을 발견하며 지능화된 기기를 개발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세계 66개국에서 총 222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5억 유로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머크코리아는 1989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노에 위치한 본사를 필두로 13개의 연구소 및 공장에서 1650명 이상의 직원분들과 함께 바이오파마, 라이브사이언스,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의 각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Hello, I'm Chris Hammond, General Manager of Merck Biopharma Korea Merck Biopharma Korea was founded in 1989 and is the Korean subsidiary of Merck KJA headquartered in Darmstadt, Germany. Merck Biopharma Korea is the healthcare division which develops and supplies innovative medicines with the mission to create value for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우리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와 새로운 업체들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만들어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Merck Biopharmacorea puts patients at the center of all that we do. 우리의 종류의 전문가들은 전문가들과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rare diseases, oncology, infertility, endocrinology, neurology, and immunology. 우리의 목표는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멕크 Biopharmacorea consists of 4 treatment areas. 19.3 million people across the globe are diagnosed with cancer every year. 현재, we offer treatments for bladder cancer, skin cancer, lung cancer, head and neck cancer, as well as colorectal cancer. And we continue to conduct comprehensive research to develop new medicines for patients with hard-to-treat cancers. Worldwide, 2.8 million people have multiple sclerosis, a chronic disease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with debilitating symptoms. For more than two decades, we have been dedicated to advancing care and bringing new treatments for MS. To date, more than 5 million babies have been born with the help of our products. As a leader in the field of infertility, we provide integrated infertility treatments, including medical treatments and advanced in vitro fertilization devices to help couples achieve their dream of having a baby. We provide growth disorder treatments, medications and digital applications for children and adult patients in need, and in support of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treat them. Merck Biopharmacorea, we are as one for patients. Mercky & Life Sciences Mercky & Life Science Mercky & Life Science 그리고 엠랩 콜라보레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 라이프사이언스는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의 공정개발 및 정부기관의 연구를 엔드투엔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대학들과 함께 제약, 바이오 인력 양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라이프사이언스 비즈니스는 350년의 역사를 다진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기업인 머크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는 한국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세스 솔루션 그리고 사이언스 앤 랩 솔루션입니다. 프로세스 솔루션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의약품 초기 개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용 제조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기술 및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군으로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정제, 바이러스 제거 등의 바이오 공정의 모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프로세스 솔루션 비즈니스는 지난 5년간 약 25% 이상의 성장을 하였고 향후 5년간도 저희가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이언스 앤 랩 솔루션은 제약사 및 바이오테크의 신약 개발 연구는 물론 학계, 병원, 정부 분야의 고객들과 협업하며 과학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만 개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된 시그마 알드리치 포트폴리오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머크리아에서 반도체 사업부를 리더하고 있는 권기용입니다. 일렉트로닉 비즈니스는 머크리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부인데요. 머크리아는 한국의 총 13개의 연구소 및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의 사이트가 일렉트로닉 비즈니스를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10개 사이트의 핵심 자산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삼성, SK에닉스, LG 등의 고객들과 또한 인텔, TSMC, 그리고 마이크론과 같은 해외 고객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비즈니스는 세상을 발전시킬 디지털 기술을 앞당기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전자기기 제품 또는 반도체 칩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머크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 및 서비스가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크의 일렉트로닉 비즈니스는 반도체 솔루션, 디스플레이 솔루션, 서페이스 솔루션 크게 3가지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솔루션은 패터닝, 기능성 박막필름, 평탄화, 시가과 클리닝, 특수가스 패키징 등 모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 생산과 더불어 반도체 특수가스 및 케미칼 공급 장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머크의 일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밸류체인의 7대 핵심 공정 내 모든 프로세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 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은 액정, 올레드 소재, 양자 소재, 반응성 매조겐, 포토레지스트 감강제 소재 등 많은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정 제품은 저희 머크가 전세계 최초로 상용에 성공한 제품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피스 솔루션은 특수 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코스메딕 또는 기능성 코팅, 패키징 등 전자계기를 비롯한 수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 및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파마에서 난임 사업부 마케팅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욱입니다. 저희 사업부는 난임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머크의 난임 제품이 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사 선생님들께 알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머크 제품을 통해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갖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As one for patients라는 슬로건이 있을 만큼 머크인들은 항상 행동과 결정에서 고객과 환자를 중심에 두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과 환자를 배려하는 머크의 문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느껴져서 업무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파마 사업부 엔도클로노러지 비유의 마케팅 메이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카디오 메타볼릿 엔드클로노러지 비유는 머크 바이오파마가 생산하는 다양한 전문 의약품 중에서 고혈압, 당뇨치료제 및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통해서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감입니다. 우리 머크인들은 업무를 단순화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사이언스 프로세스 솔루션 사업부에서 커스터머 어플리케이션 조직 내의 북아시아 다운스트림 헤드 역할을 맡고 있는 한상희입니다. 커스터머 어플리케이션 조직은 지역 전략을 구축하고 제품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업무 그리고 급변화는 바이오 산업 시장을 변화에 따라 고객에게 혁신적인 기술 및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및 일본 시장을 담당하며 고객 파트너십 및 기술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의 제약산업을 발전해 기여하는 제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머크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더 나은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내고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번 도전하는 자세로 업무를 해나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사이언스 사이언스 랩 솔루션의 사업부의 제약 바이오텍 팀에서 영업 포지션을 맡고 있는 임승엽입니다. 저희 제약 바이오텍 팀은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서 거의 모든 제약사와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연구 및 생산 재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mRNA, 세포 유전자 치료제, 항체 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와 바이오텍 R&D를 대상으로 머크와 시그말드리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컨설팅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컨설팅 활동을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에 기여하는 제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크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머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이 아닌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박막재료연구소의 랩 매니저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샘플 공급과 제품 및 응용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객 만족을 통해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크인들은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면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실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렉트로니스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엔지어닝 팀 프로젝트 컨트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연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반도체 케미컬과 특수 가스 생산 시설의 신 증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프로젝트 컨트롤 팀은 프로젝트 비용 관리와 전반적인 설계 도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정의 증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신규 개발 공정의 상용화 프로젝트를 통해 일렉 사업부의 성장에 기여하는 제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크인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머크의 구성원들은 상상력과 호기심과 책임감 있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적 탐구에 정진하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머크의 일원이 되어 창의성과 혁신을 발휘하고 머크와 개인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커리어의 기회를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능으로 머크에서 마법을 펼치길 바랍니다. 머크의 일원 머크의 일원